24-7-7-LIN 24-7-7-LIN What's up 태국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-7-7-LIN이 돌아왔습니다. 자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. 최근 요청도 있었고 오래전 요청도 있었어요. 하지만 제가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리액션을 한다는 핑계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을 하지 못했습니다. 처음엔 사실 이 곡을 듣고 그럴 때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몇 번 들어보니까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소개해드리는 팀은 밴드인 것 같아요. 엔티드 엔티드라고 읽어야 되는게 맞죠? 허 라는 노래입니다. 허 그녀 할 때 허 피처링의 아라 요즈 초콜릿 티 라는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을 했고요. 이 엔티드라는 밴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. 이 곡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미루지 않고 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티드의 헛 피처링 아라 요즈 초콜릿 티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 둡 뮤직비디오가 여기 등장하는 여자 배우의 시선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뮤직비디오인가 봐요. 처음부터 끝까지 뮤직비디오의 배경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들과 달리 시작부터 랩이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시작이 돼요. 박력있는 랩핑이었습니다. 계속 볼게요. 이 친구가 아라 요즈라는 래퍼의 벌 쓰겠죠? 일본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자 배우가 래옹에 나오는 마틸다 느낌이 있어요. 단발머리다 보니까 이 팀이 엔티드겠죠? 네! 엔티드의 헛 피처링 아라 요즈 초콜릿 티 뮤직비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. 일단 힙합의 베이스긴 한데 순수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생각보다 여기 벌스를 채우고 있는 래퍼의 랩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조금 놀랐어요. 몇 번 들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네요.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800만이 넘었어요. 제가 작년에 이 뮤직비디오를 구독자분들이 권해주셔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조회수였는데 은근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100% 제 취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순수하게 들리는 힙합 넘버를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약간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 있어요. 영상이 일단은 그 여자 배우를 중심으로 다 촬영이 된 거지만 꽤나 감각적으로 찍었어요.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심한 느낌이 아닌 영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Chi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세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거지요! 저의 앞으로도 inspires! 내가 이 사무실사에 두 가지로 지속하게 이 사무실사에 서서는